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최초로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경제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이른바 폴리케톤이라는 소재입니다. 산성 용액에 담궜더니 가장 강하다는 고강도 플라스틱은 쉽게 녹아내렸지만 폴리케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200도가 넘는 뜨거운 기름에서도 멀쩡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업체는 지난 1938년 나일론이 개발된 이후 75년 만에 새로운 플라스틱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엔지닝 플라스틱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나일론을 대체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리케톤은 열이나 화학 반응에 강해 자동차 부품에서부터 플라스틱 섬유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하고 질기고 또 잘 깨지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의 범위로 보면 굉장히 묵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업계에서는 폴리케톤이 본격적으로 생산될 경우 경제 파급 효과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